한편 어디론가 향하는 삼둥이 대안아 민국아 만세야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엄마 법원에 엄마 법원에 왜 가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어요 맞아요 법원에 들어갈 때 어디 찾아오셨냐고 물을 거야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잘 왔습니다 아니 엄마 만나러 왔어요 엄마 만나러 왔어요 어머니 이름은 정승자연자입니다 민국아 따라해보세요 정승자연자입니다 그렇지 아이 착하다 자 이리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어머니 여기 크리스마스 자 이리 와봐 엄마 만나러 오셨어요 엄마 이름이 어떻게 돼요? 어머니 이름이 어떻게 돼요? 정산이요 네? 정산이요 아 어머니 이름이 어떻게 돼요? 미안하 정승자연자 정승자연자 자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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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엄마 법원 그렇지 우리 엄마 깜짝 놀래켜드리자 엄마한테 짜잔 하고 하는 거야 네 엄마 깜짝 놀래켜드려야 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자 이리 와봐 자 들어가면서 엄마 하고 들어가는 거 알았지? 네 하나 둘 셋 엄마를 위한 깜짝 슈프레이즈 엄마 엄마 어떻게 된 거야? 어? 이게 뭐야? 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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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고생하시다 그지? 샤워 어? 샤워 chasing 샤워 Caroline 이걸 먹 toolkit 이거 완전 genere 제가 밥도 내가 한 거고. 엄마 장어 먹이래. 엄마를 위한 사랑의 도시락. 삼종이가 직접 만든 과일꼬치와 아빠의 정성이 담긴 장어 덮밭까지. 완벽한데요? 이건 다 아빠가 만든 거예요. 이건 아빠가 만든 거예요. 쌀은 대한민국만 제가 씻은 거예요. 이제 쌀 씻었다고요? 네, 애들이 쌀 씻고. 야, 엄마들아, 아빠랑 같이 밥했어? 응. 엄마 장어, 엄마 장어 먹어봐요. 네, 내가 먹어볼게요. 자. 엄마, 왜 친구들 왜 다 퇴근했어요? 어, 다들 밥 먹으러 집에 가셨어. 엄마, 밥 먹고 고팠어요? 응, 엄마 배고팠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엄마. 그 장어 덮밥 너무 기대를 많이 하진 마시고. 어휴, 후기롭게 얘기하시더니 왜. 완전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엄마, 엄마. 나 젓가락은요, 엄마. 이거 엄마 뭐 많이 있는 거예요? 응. 그냥 먹으라 해요. 처음 한 거 치면 잘했죠? 간이 좀 땡글빼고 그러잖아요. 간이 좀 땡글빼고 그러잖아요. 간이 좀 셀 거예요. 응, 그래서 밥이랑 같이 먹으면 오히려 나.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조금 세게 한 거예요. 안 났어요. 그런데 밖에 있던 장어를 싹둑싹둑 잘라 보였는데요. 밖에 있는 장어를 싹둑싹둑 잘랐어요. 누가? 네. 아, 요리사가. 요리사가 장어를 잘라줬어요? 우와, 요리를 정말 잘하시네. 초벌구이 다 하고 그다음에 양념장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아, 그 집에서 초벌구이 해준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거예요, 초벌구이. 아, 그러니까 가시만 발라서 준 거예요? 생으로 된 거를? 당신은 구웠어요? 네, 일단 초벌구이 하고. 소스는? 청주 좀 넣고. 그 저기 뭐야. 생강 다져서 넣고. 조청 좀 넣고 해서. 이제는 약간 내가 안심하고 집을 위혀도 되거든요. 왜? 아니, 이 정도면 당신이 애들 밤을 충분히 찾아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운이? 다운이. 이전에는 일이 있어서. 그래도 한 1년 넘게 당신 편하게 하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아쉽네요. 하면서 보니까 오히려 당신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좋은 추억을 나만 만드는 것 같아요. 엄마, 왜 받아볼 거 해. 대한민국아, 만세야. 이거 엄마 하나씩 드리는 거야. 네. 엄마, 받으세요 하는 거. 선물. 뭐예요? 선물. 아빠와 삼둥이가 함께했던 추억들. 대한민국 만세의 웃는 얼굴 보면서 엄마도 힘내세요. 웃기 났다. 표정 정말 잘 나왔네. 아유, 예뻐라. 마곡살. 마곡살. 나는 목화인데 목화. 목화? 네. 목화술? 네. 미가요야, 미가요야. 미가요. 이 목화를 옷을 만드는 거예요. 어, 이걸로 옷을 만드는 거야. 목 갖다가 엄마 옷을 만들어줄 거야. 목 갖다가 엄마 옷을 만들어줄 거야? 네. 엄마. 그런 날이 올까? 네. 예연이가 목화 따서 그걸로 엄마 옷 만들어줄 거야? 엄마. 왜 밖에 자꾸 자꾸 깜깜해져요? 해님이 코코넨야를 자러 갔으니까. 엄마. 그러니까 엄마가 열심히 일하시는 거야. 건물 다 불 꺼질 때까지 열심히 일하셔서. 그러니까 엄마한테 고맙습니다 해야지. 하나, 둘, 셋. 엄마. 엄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당신도 내일 촬영이죠? 아이쿠. 내일 아침에. 엄마, 이거 엄청 커지죠? 자. 우리 애들 다 이거 입고덩이 커플티? 당신들이 커플티 입고. 자, 이거, 이거. 삼둥이. 삼둥이 커플티. 나도 이렇게. 삼둥이 커플티. 삼둥이 커플티. 아빠가 준비한 두 번째 선물. 두 번째? 아무튼 선물. 같이, 나도 보여줘요. 같이 봐. 같이 보는 거야. 대안아. 민국아. 만세. 잘 부탁드립니다. 진짜. 뭐야? 뭐야? 진짜, 저 노래. 진짜 애기다, 그때는. 아니요. 아저씨, 뭐하래요? 참고 앉았어요? 손, 콩, 수. 아버지, 앉으셨습니까? 들어가자! 아빠! 봐봐! 경례, 필! 승! 경례, 필! 승! 살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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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고마워. 애들은 앞으로도 계속 자러 갈 텐데 사실 그 모든 과정이나 모습을 부모가 다 볼 수도 없을 뿐더러 부모가 봐도 기록하기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슈퍼맨을 처음에 할 때 가장 좋게 생각했던 부분이 한창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그 순간을 좀 기록해두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동의를 한 게 제일 컸는데 이 앞으로는 어떻게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나. 아버지! 아버지 사랑해요. 누구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야. 많이 컸다 니들 진짜. 많이 컸다. 니들 진짜 많이 컸다. 엄마는 대한민국 우리 조금은 더 컸어요 우리가? 응 많이 컸어요. 대한민국 많이 컸어요. 여보 이제 휴가 없어졌는데 아쉽지 않아? 아니 이거 봐서는 충분히 당신한테 맡기고 물론 내가 당신 드라마 끝날 때까지는 그건 맞아요. 1년 동안 음식 소시가 많이 늘긴 했어요. 진짜 이제 애들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뭐 방송 프로 끝나도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휴가를 줄게. 아니 내가 이 자리에서 각서 쓸까? 무슨 각서? 한 달에 3박 4일 휴가를 주겠어 뭐 이렇게.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구두 약속도 약속이니까. 구두 약속도 약속이에요. 그리고. 아 이거 찍히고 있구나. 다 찍히고 있잖아. 가장 확실한 증거방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생하세요. 이건 꼭 나와주세요. 이건 꼭. 자 이리 오세요. 자 이리 와. 대하니 민국이 아빠 손 잡아야지. 아버지. 자 이리 와. 자. 문 닫으신 거. 누가 보고 있지? 누가 보고 있지?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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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